아,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다 됐고 아, 이쁘다! 가만히 있어보자 알바 면접 보러 온 사람 오기로 했는데 왜 아직 따나?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민찬기 씨, 맞죠? 오늘이 크리스마스를 아마 좀 바쁠 거예요 저기, 트리 하나 보이죠? 가게에 트리가 있었어요? 아니, 저기 저거 불 반짝반짝거리는 거, 트리 안 보여요? 트리보다 사장님이 더 반짝여서 사장님밖에 안 보였어요 아니, 뭐가 반짝인다는 거야 합격입니다 합격이라고요? 경력직 우대라고 했는데 저는 경력이 없는데 제가 경력이 있어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 시작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거 테이블보 좀 한번 같이 털까요? 네 귀뚱이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세게 한번 타세요 네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뭐하시는 거예요? 테이블보 털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인데 정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하나, 둘 오오오오오오오 더같으면 oblivious 이 사람야 뭐 하는 거죠? 자꾸? 사장님이 불에 당기셨는데요 셋은 무금이었어요 아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가게는 와인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어 자, 이 와인에 대해서 이 와인은 까베르네쇼비뇩으로 진하면서 코일레 로얄의 그… 고품격 향이… 뭐지 해야 bangs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고풍격 향이 가장 인상적인 칠레 와인이에요. 제가 한번 음미해 볼게요. 그래요. 맛을 한번 보겠어요? 와인은 먼저 눈으로 마시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시죠.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이보세요, 민첸기 씨. 여기 1턴 때 왜 자꾸 이렇게 감정 섞인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잠깐 설레긴 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라 힘을 잔뜩 주니라고. 사실 이건 오마이걸이 아니라 2번걸이었어요. 자, 가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오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어, 됐어요. 자, 코트 밖에 입는 아주 멋쟁이로군요. 예.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텐데. 아휴, 또 막상 크리스마스내 일하려고 하니까 또 우울하네. 아휴, 남자친구랑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낼 줄 알았는데. 저 그만둘게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시죠? 저도 사실 여자한테 고백하기로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러면 그만뒀으면 손님이니까 고백할 여자분은 언제 오시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와있잖아요. 헐! 어머! 우리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맞았고 서로 눈도 맞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난 정말 살짝 설렜어, 난. 응. 우와, 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